흥끼 저.. 며칠 소리 들린 것 같은데... 킁! 하는 소리 못 들었어. 소리 들리잖아. 들었죠? 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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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 주목원에 사슴가 가면 한반도에 사슴 집밖에 없어졌어요. 너네 진짜 착하다 바닥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불과 서울에서 한두 시간 떨어진 곳에 이런 자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란 면도 있었고 뭔가 죄책감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내가 한국의 이런 곳을 모르고 있었다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